이곳은 일단 저희 알타보이시의 사진 촬영 현장입니다. 일단 알타보이시라는 작품에 다시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이렇게 다시 형들과 대폭을 마친 형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마크 역은 굉장히 순수한 이미지예요. 되게 내성적인 친구인데요. 가장 천사에 근접한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연기와 노래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무대가 더 다음 무대가 더 콘서트. 저희 퀸타바 콘서트와는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알타보잇이라는 작품이 콘서트형 뮤지컬이기 때문에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반응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뭔가 무대 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암타보이지 제가 재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공연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팀장님의 니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